짜잔 여기는 엠카운트 나온 저의 첫 녹화 대기실인데요 저는 항상 준비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맨날 숙소 나올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헤어메이크업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근데 왜 맨날 나한테 답답하나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나 빼고 난 준비 다 했는데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매니저 들어와서 숙진 씨 나갈게요 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 성민이 형은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저 먼저 가면 다른 애들 다 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와 진짜 너무 하고 이야 안 돼 그러면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한 팀 한 몸 아닙니까? 이상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신이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사를 보름다가raz 몇 년에 만나요? 감사합니다.